고추장도 있을텐데? 어! 고추장통 어디갔어? 어우 냄새 좋아 이거 말고 내가 가져온 고추장통 어우 냄새 너무 좋다 내 고추장 찾아줘 너무 웃겨 알주가 없죠 나는 왜 그것만 없는지 나는 장도 이렇게 특별한 데서 주문해 먹고 간장도 좀 특별한 데서 주문해 먹고 그러니까 내 맛이 안 날 수도 있어 이렇게 기존 제품을 쓰면 자 정신없이 저 고추장 이럴 것 같아요 고추장! 저 고추장이요 나 환장하겠다 못 쟀어? 왜 없는 거야? 저희 누나님이 욱하시기 전에 빨리 고추장 좀 갖다 주세요 내 고추장 좀 화가 난다 저기 출연 좀 해주시죠 날 좀 도와줘 어떻게 된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저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하유미씨 전해주세요 지금 고추장이 행방불명 됐어요 누나는 불같이 화가 나고 있고 어디로 간 건지 가져오신 거예요? 집에서?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가져오신 거 봤어요? 차에서 내가 찍어 먹어 봤어 차에서 고추장을 드셨다고요? 오래돼서 하유미씨가 차에서 고추장을 드셨어요? 내가 찍어 먹어 봤단 말이야 아 보지 못하시고 문제라 혹시 몇 년생이세요? 지겹다 몇 년생이에요? 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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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에요? 계속 좀 찾아주세요 내가 맛보는 방법 구워먹어야겠다 하나를 구워본다 계속 얼굴 터요? 근데 진짜 요리 잘하신다 금방 이렇게 좋아해요 그냥 근데 마실 수시 없을지 몰라 나 오늘 내 고추장도 아니고 고추장은 확실히 아저었을거죠? 확실히 아저었을거죠? 확실히 아저었다니까 맛보드릴까요? 임표영님이 별로 맘에는 안 드는데 제가 맛없다는 말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번 저는 다 잘 먹어요 저는 맛을 못 느껴요 저는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저는 막식성이에요 막식성 나도 서서도 밥 먹으러 카메라 감독님 일리 오세요 맛평가 아 뜨거워요? 조심 이분도 다 맛있다고 그러시는 분이야? 태격을 보세요 다 맛있다고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더 양념 안 해도 되겠어요? 10점 만점이 몇점? 10점 만점이 몇점? 10점 만점이 2점 9점이요? 오오오 오빠 내 고추장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아 죽인다 아 죽인다 아 나도 싹 그냥 여기까지 어 이거 불꽂야돼 어 이거 불꽂야돼 쓰루루루루루 쓰루루루루 쓰루루루루루 쓰루루루루 이거 그냥 올려둬 이거 그냥 올려둬 친구분들은 안 뒤에 와 왔어요 개지현 씨도 오셨고요 아 그 논란의 주인공 예 논란의 주인공이죠 그럼 친구분들 불러서 우리 하 선배님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같이 먹을까요? 네 그럼 친구분들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 궁금해 친구분들 와주세요 개씨 보고싶다 보고싶다 개씨 보고싶다 아 왔다 아 왔다 집사wal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회장님 해주세요 좋은 mí partners 이것저것 맞다 생각므로 이것을 다 우리 하윤희 선배님이 하셨어요 어우 얘기하자 해봤어요 잠깐만 잠깐만 자 정리를 할게요 719 719 빠른 80입니다 빠른 80 빠른 79 니가 항상 날 굴리잖아 그래서 근데 얘는 빠른 79를 인정하네 어우 잘생겼다 형이랑 내가 형이라고 부른 사람하고 친구를 했어요 셋이 안맞는거에요 빠른 79죠? 정리 좀 하세요 그럼 빠른 80이랑 친구를 해요? 아니 저는 숫자리에서 다 정리를 해요 아까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차임 변호사님은 아시겠지만 차임 변호사님은 아실거에요 외국에서 선배님 아시잖아요 외국에서 빠른 79 빠른 80이면 바보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79, 80, 79, 78, 형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외국에서요? 외국에는 형 자체에 그게 없어요 외국이 그렇죠 외국이 좋음 자막 Roger 자 교팀 당겨진 장치 아멘 외국은